뮤직뱅크 퀴즈 10위부터 서빙까지 순입니다. 10위는 K-POP 최연자 슈퍼아이더 슈퍼주니어 미스터 샘플. 지난주에 이어 9위를 차지한 내꼴로 만들고 싶은 남자들 인플리트의 내꼬 하자. 8위는 봄고 여정 티아나의 국민이 사랑한 노래 롤리 폴리. 7위는 스테이지를 가득 채우는 파워풀한 에너지 스위스타의 쏘쿨. 6위는 이벨을 앞둔 그녀의 슬픈 한마디. 밥 있지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5위는 가슴으로 느껴지는 펑픈 가창력 CS 넘버스의 가슴으로 운다. 4위는 11계단 상승 이 가을 마음을 움직이는 한 남자 성시경 난 좋아. 3위는 남심을 사로잡은 K-POP의 유우정 타라의 스텝이 차주했습니다. 뮤직빙 K-차트. 9월 마지막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슈퍼주니어 허가 과연 1위나. 딜타운 의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과연 1위 출고가. 우리 변화 기 ideia 축하합니다. 우리 헤어지면 안 되잖아. 우리 이별하기는 이르잖아 이렇게 날 떠나가면 안 돼요 내가 하지 못한 말들이 아직 너무 많은데 이대로 날 떠나가지 마세요 그대이기 때문에 난 정말 그대였기 때문에 난 이대로는 이대로는 난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대뿐이죠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날 사랑했던 사랑 이제는 난 진수 없지만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그리운 가요 내가 미칠 듯이 사랑했던 그 사람 헬로우 사랑했기 때문에 난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난 죽을 만큼 죽을 만큼 힘드네요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보이나요 제발 내게 다시 돌아와줘요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겨우 이대로 끝날 거라며 정말 마지막이라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대는 서로 몰랐던 그대로 너무 늦어버리며 너무 늦어버리면 너무 늦어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너의 꿈을 잃기고 한글자막 by 한효정